코로나19 이후 휴가지에서 일을 하면서 휴식도 즐기는 일명 워케이션이 확산되면서 제주가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공유 사무실 운영에 참여하고 관광 상품도 개발에 수익을 올리며 지역 관광의 활성화와 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 수도권에서 온 직장인들이 이메일을 확인하고 보고 자료를 만들며 업무를 처리합니다. 제주에서 일정 기간 머물면서 업무와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실을 운영하는 곳은 이 마을의 협동조합. 마을 회관에 남는 공간에 공유 사무실을 만들어 워케이션을 실시하는 업체 직원들에게 제공한 겁니다. 마을 주민들은 지역 특산물로 빵과 음료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휴식할 때 마을을 여행할 수 있는 관광 상품도 개발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워케이션 오신 분들이 제주도까지 와서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녀분들하고 같이 투어도 하고 다랑시 둘레길을 걸으면서 그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게 연기할 예정입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수도권 소재 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워케이션 참가자 750여 명을 추가 모집하고 마을 여행 브랜드인 카름스테이와 연계해 홍보를 도울 계획입니다. 새로운 근무 방식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워케이션이 지역 관광에도 색다른 변화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